이 형은 가수 아냐? 아... 그렇구나 아... 아우님은... 저기... 그... 잘 알아? 대성이? 대성이 잘 알아? 네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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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워낙 바쁜분이라... 아... 아... 그럼... 아냐... 아우님은 뭐... 사람들이 내가 되게 바쁜 줄 알더라... 그래...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구나... 아우님은 진짜 내가 봐도 대단한 사람같아 아냐? 항상 파이팅이 넘치시고 내가 보니까 아우님은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아 아우님은 부모님과 같이 산다고 안했잖아 나와서 독립에 산다고 하지 않았어? 아 옆에 집 건물이 몇 개길래 도대체 아 옆에 집? 옆에 집? 우와 건물이 두 차라리 그네 우와 아우님은 이야 그렇게 또